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이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학자들이 공룡의 색을 보고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티라오사우루스는요. 갈색보다는 오히려 OO 색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각 공룡의 맛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육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냐 낮냐 가지고 사실은 이게 고기 맛이 어떻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요. 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산소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산소를 운반하기에. 그래서 보통 이제 활동적인 동물일수록 근육 안에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습니다. 티라오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활동적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주 사냥을 하러 나섰어야 했고요.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미오글로빈 함량이 근육 안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수리라든지 다른 육식동물들처럼 굉장히 비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비리기 때문에 맛이 없었겠죠. 오늘날의 닭과 비슷하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비랍토르가 있어요. 오비랍토르 같은 경우는요. 닭처럼 원래 살던 서식지 근처를 배회하면서 먹이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잡식성 공룡이에요. 그래서 칠면조라든지 아니면 닭이라든지 이런 동물과 비슷한 맛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닭이 일단은 공룡이기 때문에 닭을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공룡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실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필요한 게 일단 첫 번째 이빨이고요. 그 다음에 앞발가락, 그 다음에 기다란 꼬리예요. 오늘날의 닭은 발톱이 달린 앞발가락이 없고 이빨도 없고 긴 꼬리도 없습니다. 근데 유전 정보를 보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요. 앞발가락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긴 꼬리를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닭은 그게 없죠. 왜 그러냐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끔 해주는 유전자도 있고 꼬리가 길어지게끔 해주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끔 해주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요. 지금 다 작동하지 않게끔 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알 속에서 깨어나진 않았지만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앞발가락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다란 꼬리를 갖고 있는 병아리를 현재 만들 수는 있어요. 불과 2년 전에 모든 거를 완성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하는 못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분리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개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은요. 세 훨씬 이전 단계에 있는 공룡에게서 다 사실은 다 획득이 된 거예요. 조류는 사실 육식공룡이라고 하는 수강류라는 공룡 무리 안에 포함이 돼요. 수강류 무리 같은 경우는요. 뼈 속에 비어 있어요. 공기로 차 있는 뼈를 갖고 있습니다.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먹이를 쫓아가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얘네들이 진화를 한 거예요. 또 재밌게도 이 수강류의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보통 척추 동물들은요. 한 쌍의 쇄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류들은요. 이 한 쌍의 쇄골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쇄골을 갖고 있습니다. V자 모양의 쇄골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차골이라고 불러요. 이 합쳐진 쇄골, 그러니까 차골이 오늘날 공룡인 조류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뼈 있는 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삼계탕을 먹으면 V자 모양의 뼈가 가슴 쪽에 나와요. 그게 차골이에요. 그래서 수강류 내에서 조류가 진화되면서 그 용도가 변경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생대 시기에 대부분을 사실 공룡이 잘 번성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95%의 공룡이 멸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 같은 경우는 6,600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소행성 충돌이에요. 소행성의 크기가 지름이 한 10km 정도 됐을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죽게 되었고 이런 식물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초식 공룡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되고 육식 공룡들도 또한 생태계가 붕괴하는 바람에 거의 다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살아남았던 동물들을 보면 작은 포유류라든지 공룡의 한 무리인 조류가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이빨이 없는 조류들은요. 무엇을 먹기에 적합하게 진화를 했냐면요. 땅 속에 숨어있는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기에 적합하게 진화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몸집과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씨앗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기말 대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땅을 달리다가 하늘을 날았다는 가설이 있어요. Ground Up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이제 얘네들이 나무 위에 있다가 활공을 하게 되면서 하늘을 날게 되었다는 Tree Down 가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 두 가지 모두가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날 살아있는 비행 능력을 잃은 새들을 보잖아요. 날개짓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무 위로 올라갈 때예요. 얘네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나무 위를 띄워서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날개짓이 되겠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이 하강을 할 때 날아오르진 못하지만은 날개짓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날준비가 된 그런 공룡들도 그런 식의 방법으로 날개짓을 진화하지 않았을까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 중에 보시면 이빨 수가 나중에 줄어들고요. 나중에 부리로 대체를 하게 돼요. 부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섬세한 행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부리가 생겨날 때쯤에 공룡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요. 복잡한 형태의 깃털들을 갖고 있을 때예요. 특히 비행깃을 발달할 때거든요. 그래서 비행깃을 관리할 때 어떤 걸로 하냐면은 예리한 부리를 가지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을 보면 깃털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깃털 고르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학자들은요. 둥지를 만들 때 나무가지라든지 이런 걸 엮잖아요. 엮을 때 이런 부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계세요.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인 조류의 깃털을 보더라도 깃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뻣뻣한 깃털 같은 경우는 과시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비행용으로 쓰는 그런 깃털들이고요. 주라기 공원 혹은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나온 벨로키랍토로 같은 경우는요. 앞다리에나 이런 데에 뻣뻣한 그런 깃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시용으로도 충분히 썼을 가능성이 크고요. 초창기에 등장했던 공룡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용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온용 깃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오리털 파카 안에 들어가 있는 깃털처럼 부드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공룡이 깃털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룡이 처음 등장했을 때 깃털로 덮여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나중에 진화를 하면서 몸집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 체온을 발산하기가 어려워져요. 게다가 또 보온용 깃털까지 덮여 있으면 더 몸이 과열되기가 쉬웠겠죠. 거대화된 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깃털이 퇴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대한 목긴 공룡이라든지 스테고사우루스와 검용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 몸의 온도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깃털이 퇴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이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색깔이었어요. 왜냐하면 색깔 자체는 피부 화석에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학자들이 공룡의 색을 복원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늘이라든지 깃털을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봤더니 멜라노조미라는 게 발견되었어요. 이 멜라노조미 뭐냐면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화석에 보존되어 있는 멜라노조미의 모양을 토대로 학자들이 이 공룡이 무슨 색깔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푸시타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갈색이에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주로 숲속에서 살다 보니까 보호색을 띄고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깃털을 갖고 있던 화려했던 공룡도 발견됐는데 중국에서 발견된 안키오르니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그 공룡 같은 경우는 검은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기다란 깃털에는 붉은색 무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깃털을 이용해서 과실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조색을 띄었던 공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발견된 카이홍이라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의 멜라노조미 같은 경우는 접시 모양이에요. 접시 모양 멜라노조미 같은 경우는 빛을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CD의 뒷면을 보면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공룡도 어느 방향에서 얼마만큼의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 색이 변하는 그런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별명이 무지개 공룡이고요. 아마 쥐라기 시대의 숲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룡이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갈색으로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요.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 갈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모습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룡을 그릴 때도 다 티라노사우루스를 갈색으로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갈색보다는 오히려 짙은 초록색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룡을 포함한 파충류 같은 경우는요. 색깔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사냥감이 근처에 지나가면 덮쳐야 되는데 너무 띄는 색깔이면 안 돼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주로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범람원지대, 거기에 숲의 가장자리 이런 데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색깔이 초록색이겠죠. 그래서 아마 짙은 색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계십니다. 조류를 제외하고 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공룡은요. 트로우돈이라는 공룡인데요. 트로우돈이라는 공룡은 일단은 몸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한 1미터에서 1.5미터까지 자라고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몸 크기 대비 뇌 크기가 가장 큰 공룡이에요. 지능은 아마도 오늘날 살아있는 닭이랑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드로미케이오 미무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생긴 게 약간 타조처럼 생겼거든요. 머리는 작고 부리를 갖고 있고 목이 길쭉하고 그다음에 또 날개형의 앞다리를 갖고 있고 뒷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한 속도가 있는데요. 시속 한 50킬로미터 이상으로 뛰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공룡의 무는 힘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무는 힘이 강한 동물이면요. 머리뼈가 튼튼해야 돼요. 머리가 온전하게 발견된 공룡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디지털화해서 이 머리뼈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뎌내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었던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무는 힘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 약 한 5톤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물었을 때 반토막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되게 다양한 공룡들을 연구를 하고 복원을 시도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저희가 명명한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룡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있죠. 색깔뿐만 아니라 동공의 모양이라든지 혀의 모양, 혀의 색깔 혹은 화석기록으로는 전혀 남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지만은 아쉽게도 그런 것들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